원래 어제 엔딩을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어제 못 봤고 어라? 왜 너만 있니 프롬프터? 아 저기 있구나 어쨌든 이제 엔딩을 보러 가겠습니다 옥좌의 방으로 향한다 아 이거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느낌이 있어 아 아 ㄲㅇ 수업은 훌륭한 싸움이었어 지금까지 가서 이쪽으로 가 기다려줘 魔法 지혜가 잃어버렸는데 지혜는? 안정적이네 아기가 희망한 싸움이 되는 거 같지 아기가 미친 사람이 싸움을 거야 정말 행복하다 이건 원래 있었던 신인거 같기도 하고 베로타크 백어택을 좀 넣고 싶은데? 백어택! 링크! Holy shit! 백어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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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저 여기 꼈거든요? 백어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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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왜 녹티스만 패 기문타신가? 백어택 링크 끝내 블라디오 미스인가? 들어가긴 했나? 들어가긴 한 것 같듯 오 무적이야? 갑자기?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?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오오오 블라디오 캐리 아 아 2000 인류 객관지 이거 글라디오 저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DLC가 있어서 그럼 원래 없던 씬인건가? 암튼 객관지 오이씨 멋있었어 그럼 왕이 한명씩 나오려나? 아 아 이렇게 해서 한명씩 낙오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봐 이거 뭐 다른 동료들도 이런거 하나씩 있겠죠? 킹스글레이브 영화에서 봤었던 그 복도 느낌이다 버튼도 내가 눌러야돼? 아 erk тел 으 으 됐 으 으 으 으 으 애 잠깐만 하나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그 6,7년 전에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왔고 방금 그 자왕은 확실히 추가된 게 맞네요 예전에 했을 땐 없었어 그리고 이게 복룡왕이었나? 어 맞네 얘도 그럼 이거 추가네 맞아 얘는 여왕이랬지 포스가 장난이 아녀 뭐야 막 휘셔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? 아! 봤는데 씨 아잇 저기요 선생님 링크 서치하이 서치하이 출처가 안 나오면 서치하이 못 때리네 서치하이 서치하이 어? 들어간다? 이러면 글라디오도 이렇게 때릴 거야 오오 아 프롬프터 거였구나 아 셀피샷을 때렸어야 됐나? 보인다며 임마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레이드킬 플로우 플로우 라스트 어 느낌있데 이거? 어 아 아니 이렇게 친구들마다 하나씩 있는거 되게 느낌있는데? 딜씨 순서대로 했구만 공룡왕을 쓰러뜨린다 옥좌의 방으로 다시 마지막 야차왕 야차왕 하나도 어쨌든 잘 야차좀 야차왕 Tabii 이런 잔인 이 아 으 으 으 으 가자! 가자!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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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리중에 아 요리중에 된다 전투중에 요리를 해? 이게 뭐야 무슨 지점이 있는 건데 음? 뷔 뷔 뷔 뷔 뷔 뷔 서치하기가 안 떠 아 요리가 실패해서 그런가봐요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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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인다 뷔 뷔 뷔 뷔 뷔 뷔 역시 야차인가? 2차적이 있는가? 혼란을 그었는데? 오우 이빨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우 쉣 아 형 적당히 좀 이제 깐지나게 힘전하자 헤리 못했어 헤리 했다 이걸 3페이지 가져간다고? 헤리 못했어 헤리 못했어 이러니까 노피스가 친구 없는 세계에서는 모멘이 되지 역시 친구가 있어야 되네 얘가 친구가 있어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네 마지막 시험이었던 걸까? 아니면 아덴이 이렇게 한 걸까? 야 애초에 근데 아덴 그렇게 된 건 너땜 야 차왕이 솜루스 맞구나 아덴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게 요번 게임할 때 내가 문서로 주웠었는지 모르겠는데 안나와있나? 아카이브 어 창성기 하나 덜 주웠네? 헐 어 문서 안 준 거 꽤 많구나 연구자료도 하나 못 주웠네요 이거는 니플헤임에 터진 사태였고 이거는 걔 거 안 주웠네 펠프투스랑 연구자료 사이에 문서가 싹 비어있다 일로 들어온 건가? 문서나 템 없어? 이런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시의 발단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덴이 그걸 고대 시절에 고대 시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아덴이 그 고대 시절 솜루스 일대 왕 그 시절에 그 사람들한테 퍼져있는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을 자기가 다 흡수해서 일종의 뭐 예수님이나 성자 같은 느낌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솜루스를 부추겼나 뭐 그렇게 해서 솜루스가 이제 아덴 동생이었고 솜루스가 아덴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덴을 같이 죽게 만들었어 괴물놈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덴이 개빡친 겁니다 자긴 또 이제 성성한테 버림받기까지 했었고 선택받은 왕이 아니라서 공지로를 짓게 된傷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없나? 두개가 없나? 알아요 알지 못해 내 속내를 잘隠 수 있도록 어어 참 이런 자기들끼리 잡담이 참 듣기 좋은 게임이었는데 이건 라문가? 라무 타이탄 시바인가? 이거는 시바랑 이프리트고? 이건 라무 그 위에 있는 건 선대 왕들인가 뭐지 이건 날개세인가 바하모트인가 뭔지 모르겠네 암튼 그래서 아덴이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과연 크리스탈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왕은 누군가 수백년을 기다린거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덴이 저렇게 된 이유는 그거에요 그러면 끝으로 갑시다 아 여기서 고르는 거였구나 와 나 저장공간 다섯 장 남았네 저장공간 다섯 장 남았을때 대이바드 시켠 만났을때 네바드 시켠 만났을때 움브라 연애편지 켄니 아덴 뱁 아덴 아덴 스마저라 아 아 아 아 아 당황 아 아 그 아 아 아 이게 지난 40 몇 시간 동안의 여정이네요 저의 여정이네요 타이탄 뚱코보 이건 라무떼네 아 알테오 복장 루나오빠 알아내야 참 이 사진을 저장한다는 개념이랑 그리고 그 사진을 마지막에 한 장 고른다는 건 참 괜찮은 컨셉인 것 같아 로시다 소잇가気になるの가 내가 진짜 아이리스 사진 저장 많이 했구나 아이리스가 귀여워서 좋았어 아 멜리젠 잡을 때네 이거 이때 진짜 글라디오 DLC 안 깬 상태였으면은 못 깼을 것 같아 못 잡았을 거야 이거 그리폰 저거 얻을 땐가 보네 고기 얻을 때 코스탈 마크 타워 들어갔을 때다 이때 게임을 한 십몇일 유기했죠 저게 너무 역해서 앞으로 남은 던전들도 저 따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근데 저기만 유독 난리였고 이게 이제 그 뭐지 십몇일만에 그래도 엔딩은 봐야지 하면서 하던데 출고する日に 카애무를撮った写真はどうだ 저는 이미 뭐 고를지는 결정에 났었어요 났었다? 놨다 어 결정에 놨는데 그냥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 주말에 썼던 거네 솔직히 이제 배 타고 RTCL을 건너간 다음부터는 거의 일자진행 수준이라 아 이거는 니플헤임 황제의 마지막 이드라였나? 루나 오빠 아담한 타이마이 크 개쎘어 이게 팬텀소드 들어갈땐인가? 저때부터는 일부러 기본 복장했고 이거 요르문가인데 어제 잡을때 이 사진이 어디 쓰이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고를거고 예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같은걸 고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운부라라던가 이거 OK 버튼 한번 눌렀을때 애들이 코멘트 다는것도 되게 귀엽긴해 아 이런것도 대사가 있구나 이렇게 들을만큼 들은거 같습니다 이걸로 고를게요 확정 확정